Q. 자신의 예쁜 모습에 심취한 허영지로 브이로그가 시작됐습니다. 왜 갑자기 유튜브 찍고 있는 민망의 사람? 웬만한 유튜브 찍고 있는 게 상품이 되는지 아이템 스태션을 보여줄게요. 내가 얼마를 꼽고 냈다고? 역시 멋진 걸로는 콜언니를 따라가기 어렵네요. 빨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들어가요. 진짜 떨려 버렸어 보인다. 영지야 어때? 타모리 상 처음 만나는 거야. 일단... 타모리 상 타모리 상 또 타모리 상가 십몸시다라 긴조시 나이? 다이쪼부? 긴조시 마스 타모리 상가 고... 긴조... 영지 상 하와이 하와이 희한 시엠할 때 일단 주기 바라만 되에스 우리 모두 가지는 포함되어 와 뭐 앞에 그렇지. 너 추운 거야. 영지야 역시 넌 촬영 배가 여러분 사실은 바람쥐야 이거 연출샷이에요 아 오늘 일본어 인터뷰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본어로 써서 밖에서 못다 한 말을 집에 와서 후회하는 전형적인 아이형 인간입니다 한국의 음악 방송에 출연한 후 여러분과 도티아 사진입니다 아침에 공연에서 추웠지만 저희들을 기다리고 작은 환미팅을 만들었어요 말을 하고 싶네 이거를 왜왜왜 엄마가 평상시에 일본어 공부하라 했잖아 저를 응원해주는 눈빛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마무리는 끝내긴 했지만 조금 습고시지 않네 너무 습고시지 않네 아쉬워요 오늘 그래도 정말 일본에서 우리 실시간 트렌드 완전 일본의 트위터가 아니라 월드 트윗에서 극장승 1위 했대요 그래서 역시 카라다 멋져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느낀 건 카라 너무 멋있다 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좋았고 일본 팬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응원해주고 있는 우리 팬분들도 너무 갑자기 생각났고 팬분들이 그냥 카라 그리고 영지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허자메티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에 허자메을 응원한 영지의 일본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일본 활동 내내 허자메와 함께 한 거지 브이로그 이렇게 찍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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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비타민이랑 택배 들었어요 오 스위터인데 오 귀여워 이거 좀 귀여웠어 아 아 아 아 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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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내 건데 뭐지 아 아 아 아 넌 핑크 원숭이네 예 광주영 응 언니도 핑크 원숭이? 나 아니 뭐지 아! 중앙원 선생님! 어머! 신혜는 난 또 커플다. 영상 감사해요. 잘 썼어요. 정정 뭐야? 지금 줄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입구는 쌍화질 안 보여가지고 야 안이 안 괜찮네. 많이 심해? 여기 묻었어. 정말 사고 눈치. 엉덩이 한 번 묻었거든. 항상 얼마나 걸려요? 잠시만. 오! 근데 그 깔고 먹는 게 귤 먹은 거야? 눈 떠보니 바로 공항이네요. 일본 일정이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술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었어요. 또 술 먹어서 그랬던 거네요. 술 보고 싶어. 그리고 또 술을 찾는 영지. 역시. 역시. 역시입니다. 술을 사고 싶은데 술을 몰라. 큰일 났다. 술... 술을 뭘 사갈까? 술을 뭘 사갈까? 언니! 술은 네, 콜언니는 들고 가야 돼. 콜언니! 아... 오픈니도 피니쉬라고 쓰여있는 거 보니까 마무리가 다 있는 거 같고 이거 한국에도 안 판대, 지금. 한국에도 안 판대요, 이거. 이거 먹고 내가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팠어. 원래 위스키는 숙취 없다. 하니까 저... 김밥만 먹어야 돼. 알았죠? 누구나 쇼핑할 땐 이런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와, 근데 근데 맛있는, 맛있어 좋아 보이는 과자가 엄청 많이 업데이트됐네. 근데 원래... 옛날에 이 파스텔라 먹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 어땠어요, 언니? 여기 아래가 살짝 뭔가 달달달한 거, 설탕 맛이 있는 거처럼 부르는 게 있어요. 항상 주위에서 저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게 많지? 나 진짜 한국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아니, 사용하지 못했고 진짜 뭐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언니, 목소리로만 제 장바구니 보고 목소리로만 한 마디로 표현해주세요. 미친 머리. 아, 딱 오늘까지만 술 마실 거야. 진짜, 여러분 진짜로. 누구나 술을 마실 때 이런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아, 이거 지금... 이 새찌이도 자세히 주문했어요. 오늘의 날은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 난 너무 예뻐. 근데 그거 매보다 안 될 거 같아. 왜? 너무 힘들어 보이네. 근데 이거 늘리면 되잖아. 늘릴 수 있어? 호랑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큰 걸 사줄나? 원래 이렇게 생겼네? 생겼네 못한 거 같은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손을 대면 바람에 불어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이렇게 오이구야 생맥주도 되나 보네 생맥주가 아니라 토니버터 여기 생맥주 있네 맥주 발견과 함께 텐션이 한층 높아진 영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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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블랑 けれども heres 아이구 제휴와 핫 하이구 Woo 안녕하십니까 만나기 위해서 연관을 위해서 요즘 내가 영국도 있다 감사합니다 핫하네 오리 핫하대 우리 가을지 무슨 brothers 한단 calls 정 cats 지영아 내 브이로그 이 맛은 너무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허담회를 빼고 지영지로 다시 해볼까? 그럼 더 잘 될 것 같아 언니 죄송해요 우리 밥 안줘? 치킨 먹은 지 30분 만에 또 밥을 찾는 지영지입니다 아직 비행기 뜨지도 않은 거 아니야? 알갓고 진상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할게 저기로 한 번 더 밥 오면 나오는데? 네 다 옵니다 메뉴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아마 올라가서 내내 드리려고 한 거 같아 아 그래?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참 귀엽다 또 칭찬을 그렇게 해주면 내가 또 몸서류를 키지 원래 내가 살려 잡아 너 약부한 거야 나한테 혜연아 너 혜연이 같아 아하 뭔지 알아? 왜 히트텍 같은 거 자꾸 이쁘다니 히트텍 아니야? 히트... 내복 아니야 이거? 내복 하나만 걸친 거 아니야 지금? 왜 밥을? 밥을? 뭐 먹었는데 이것도 먹겠지 돼지 입에 안 돼 밥이 bed 참고 깜짝이야 ery 아 그냥... 밥이 좀 죽인거야 함 밥이 먹을거야 septu 와 준비 소화 깜짝이야 네 대답 반죽자 꺼져서 좋은 반죽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아가버렸는데 꺼지면 이렇게 꺼져있다. 아, 꺼져있다. 아, 귀엽지? 하지 말란다. 진짜 꺼졌다. 만지어. 됐다. 어, 됐다. 우리 편집자님이 가시는 거 아니야? 재밌는 분을 찾고 싶어요. 저는 재밌는 거 좋아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으신 분. 네, 죄송합니다. 근데 편집자님 보았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요. 나 근데 잘 모르겠어. 내가 먼저 착용하신 후에 지영이는 가만히 켜고만 있어도 재밌을 때. 너의 V2가 너무 기회가 할 수 있는 분이 많잖아. 너 뭐 많아? 넌 많아. 야, 너 뭐 많아. 너 왜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인걸? 아니야, 너 재밌어. 나 재밌어. 나 재밌어. 나 재밌어. 나 재밌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딱 한 잔만 하자. 좋아. 한 잔만, 딱 한 잔. 카스 아니면 화이트? 카스가 우리 집을 기다리고 있잖아. 아, 그러네. 카스가 기다리고 있잖아.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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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그녀 Sedonori 쉬라서 작은 잔만 기다리고 있잖아. 동기도 콜라asse 에이스도 espa시니 쉬워. 2023년 새해 봄 많이 받고 더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하늘이 되길 바랍니다. 저에 amphimin지도, 그리고 우리 언니 후 송현 그리고 화잠의 TV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세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저 허송현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귀여운 척 한글자막 by 한효정